한동훈 10%라는 게 저희 네 번째 주제 제목입니다. 저렇게 제목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그런데 1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3%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를 찍었습니다. 10% 이상만 저희가 기재했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다들 아시던 바와 같이 객관식 조사가 아니라 주관식 조사예요. 주관식. 그러니까 이름을 보기를 상담원이 알려주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10% 찍었으니까요. 국민의힘 내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조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그랬더니만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5%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뒤를 이었는데 7%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오세훈 시장 6%. 소국장님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라고 봐야죠. 한동훈 장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 이렇게 이른바 브랜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간 넘긴 이런 상황이어서 현 정부의 흐름 속에서 결국 한동훈 장관도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 개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인 상품성 문제입니다. 한 장관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 구사를 하고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패션 같은 것도 깔끔합니다. 이런 스타일들이 이른바 성공한 하나의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으로 또 현직 장관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여권 내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뉴페이스라는 측면에서 다음번 총선 등등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동훈 장관만 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국민의힘 내의 지지층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지는. 저는 이게 과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될 건가. 이건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번 총선 때 출마할 가능성이 저도 좀 크다라고는 보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기에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역시 가장 큰 것은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여론조사에 본인이 이름이 막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의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나를 좀 빼달라. 의사평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당신 빼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계속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월 3초, 2월 말 3월 초쯤에 대표가 뽑힐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과연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그 당대표 출마, 그 선거에 실제로 출마할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총선 선대본부장 설이 한참 돌더니 이번에는 아예 당대표 설이 나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이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 경험 없는데 당대표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대표를 나오지 않고 내년 총선에,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차기 당대표가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 그 발언의 의미는. 이 의미는 한동훈을 윤심에 두고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을 한번 떠서 여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제 옆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내신 윤희석 대변인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2말 3초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이 된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닐 거고. 그럼 입당부터 해야 되는데 당대표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대표할 만한 경력, 정치력, 경륜 이런 게 다 모아져서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을 때는 당대표보다는 차기 총선 정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2월 말,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상품성이 크다. 이것이 인정됐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가능성 거의 없다. 세 분 중에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혹시 우리 최경철 위원 그렇게 보세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같은 내용을 취재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약간 급변침이 있었다. 최근에 상황에 급변침을 시사해주는 주요한 대목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원들 중에 지금 상당수 후보들을 좀 시원찮게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가 없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것만 해도 상황이 지금 바뀐 것이다. 이유는 지금 후보들로 갖고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흥행이 되지 않는다. 흥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여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 여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라는 축제를 대단히 흥행을 시키고 성공을 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주목도를 굉장히 높게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 당 내부나 대통령실 주변에 조금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흥행물을 갖고 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흥행물을 누가 만들 것이냐. 한동훈입니까? 한동훈이라든지 다른 서울 경기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MZ세대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으니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물색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지 않았나. 결국 정치라는 것은 상상력의 예술이고 어차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 화법으로 하면 윤희석 대변인의 말이 정확합니다. 쉽게 그렇게 당 대표를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가슴으로 받아주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은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왠가 하면 본인도 검찰총장을 하다가 검찰만 하다가 순식간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대선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와 이런 경험이 다음 우리 총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젠가요? 김기현 의원을 3시간이나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단독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 출마를 적극 권하고 밀어주는 분위기라면 단독으로 만나서 3시간을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김기현 의원을 다른 차원에서 설득하는 말씀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단 대표 출마설의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전당대회 거의 출마 가능성이 없다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뭔가 지금 우리 최경철 위원님, 허성모 시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게 약간 좀 분위기가 묘합니다. 우리 소정석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또 제로? 네, 저는 그것은 한 장관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가?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당대표가 내후년 총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권의 권력 지형도를 본다면 이른바 친윤 그룹들, 윤핵관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들이 있지만 사실 당권을 정확하게 이렇게 장악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또 당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이 누구다 딱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게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흐름을 지금 물밑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것들을 강하게 좀 이른바 경계심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소 국장님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제로 내후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몇 프로? 그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요.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는 건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